또 만났군 선택하여라 이게 뭐야 개개 재구성 플러스 한장 추가 재구성단 프리즘 추가 프리즘 재구성단 프리즘단 언제 어디서나 그들은 존재한다 정밀단이 해체되었다는 소식입니다 단 본사 쓰순 앗 안티 프리즘단 디펙트단 디펙트단 모모 전투 Hugo Bat 재구성ic 지수 한 장을 변화시킵니다. 오 암선. 전경기 추가 전경기 사혈 컴드 비타 사혈은 좀 그렇겠지? 아이언 클레드 나 쓸 수 있는 카드 아냐? 제거해주세요. 전등. 병번개. 병제구성. 병제구성 안했는데 첫 턴에 떴어. 두렵다. 락아블린 한 턴 걸려서 쓰는 디벅스. 디벅스는 한 턴만에 버프한다. 시간에 뭐래? 병제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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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압수래 디펙트 용 돈 압수 그건 안 되는데 데이터 디스크 이신의 와플 백골드 와 디스크 살 수 있다 디백 주어 디펙트 백원 주어 디스크 디스크 있어도 어차피 재구성으로 날아가지 않을까 디무룩 와 알파 알파단 등장 파격단 등장 어흑 마이갓 이게 당신의 척수입니다 크리에이티브 디펙트 흡혈 추가 개물기 개물기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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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미가 있을수도 있죠 흠 흠 흠 흠 흠 흠 흠 흠 상처가 아니구나 상처는 뭐지? 카카오 카카오 에? 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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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들었네 병폭풍 잠깐만 뭐요? 뭐야 아이 병번계잖아 헷갈리게 하지마 이번 등반에 성공하겠다는 아이돌의 영원을 담아 영원카드 한장 추가 날 속였어 일단 상처 추가 기생충 키워주세요 병번계 추가 날파 단식 규준 오버쿡카드 느낌인데 중과로 통장에 천원 추가 아싸 감사합니다 기생충이 기생충이 대혼란 뭐였지? 뭐야 그런거 그런거 없어요 대혼란 산성비요 낡은 동전 낡은 동전 지피트는 반율이 안맞다구요 핵박대리 들고 가면 되겠다 2천원으로 200골드 추가 아 200골드 뭐가 많이 들어왔다 기생충 교준상처 추가할때마다 피올라가는거 기분별로니까 흑우부적제거 그게 별로에요 흑우부적 흑우부적 유우우 우리 디펙트 최대한 올라가는건데 알파 엽원으로 돈 벌기 도네나 도네나 응? 응? 다크아 별이다 고메그아 순수 제비 순수제비 척추요자 척추요정 프리즘 제거 프리즘 제거 하지만 프리즘엔 얼방이 있다 겨훤 겨훤 프리즘 프리즘 제거 흫 이걸? 프리즘 다운다 디펙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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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메가가 안 떴어 오메가가 안 떴어 교훈승김에 불태우는 일경 아 규순 시어링글로우 돈 비세장 비세장 규순 컷 액트 비어드 뭐야 안 돼 반칙 아냐 안해 규순 10개 규순 1개 까까머리 제거 아니 까까머리를 어떻게 그런 프리즘 5천원어치요 그리고 프리즘 다 냈습니다 죽겠는데 이거 룸피 카카 머리 지켜주세요 자 카카 카카 2개 4개 룸피 6개 6개 룬피 프로즌 아이 세장.. 뭐예요 뭐 어쩔구 세장 추가하자구요? 정밀 정밀 뭐였지? 정밀을 까먹었네 이 신의 와플 이걸 사네 죽을 뻔했네 카카오 복제인간 카카오 약 사운드 겹친다 카카오 카카오 아이 규준 있으니까 지우죠 왜 지우냐니 1층부터 다시 하니까 다시 시작 시작 카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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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다시 카카오 대혼란 아.. 이건 대혼란이 맞지 알견 아싸 규칙을 어기고 싶은 디베트 하나 더 키우죠 킥생충 알파야 도와줘 아니 무지개는 칠색인데 왜 프리즘은 무섭게 밖에 없대 2천원어치 추가요 규준.. 규준.. 규준을 얼마나 좋아하는 거야 규준을 얼마나 좋아하는 거야 이실 그 외тор 중파로 그만 괴롭혀 이벤트 파운드 테인 미쥬 오브 미쥬 클레나시 이벤트 빼야되지 않을까 버그 난단 말이야 양초 추가 이벤트 막 들어가면은 헤에러나 이벤트 파운드 혼란스러운 디펙트에 정신을 맑게 해줄 완벽한 타격 한잔 한도대양수 많다 이것이 완타다 완타 추가한거 맞지 블루캔들 타격좋아 타격농 인형 추가 타격좋아 타락 플러스 추가 혼란스러운 익스네코 이눈 추가 타락불 스네코 갈등 가더라도 담배 한대 정도는 담배 요정은 다이웨요 물결표 병요정 제거 아니 이걸 요정을 이거 그냥 버리면 되겠다 요정 해방단 삼코가 이렇게 많네 포션 벨트는 포션 벨트는 지워도 효과 남아있어 무지개 외롭지 않게 7 빛깔로 맞춰주자 6장 추가 무지개 6개 무지개 같은 디펙트 이럴수가 떴다 그 유물 그 유물 왜 마우스 안올라가냐 이거는 타락 플러스 추가 아 이거 아까 추가하지 않았나 타락락님 와 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수혐단 아 화살표 없어졌어 씨 아저씨 저기 만원어치 지워주세요 어 천원 이천원 삼천원 사천원 오천원 크리즈 기생충 두개 더 지울 저수도 없네 표식 오바야 표식 제거 표식이 뭐지 표..표식? 아아 근데 기생충 추가했는데 기생충 제거 돈 남았으니까 지워야되는거 아냐 병요정이 자유가 되면서 도마뱀 꼬리를 선물로 주고 가 등반자의 골칫거리 서순이라고 도마뱀 꼬이 나 하나 뭐 빼먹었는데 나 뭐 빼먹었지 두부인형 포배를 빼먹었다고요? 프리즌 빼먹은거 아니오나 프리즌 빼먹은거 맞지 내 유물럭 어디에 추가되고 있는거야 이거 재접하면은 재접하면 제대로 나오나? 다 삼코야 큰일났다 아 이것도 삼코야 도마뱀 아 미친 삼코 오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 도마뱀 와플 와플 유무리가 돌아왔습니다. 워플 겁나 많이 먹었네. 4개나 먹었네. 타락이다. 부적 5개 넣으면 되지 않을까요? 근데 그러면 부적을 지울 수도 있겠다. 부적은 뭐지 근데? 부적이 그 시기. 부적이 근데 한 번에 막, 한 번에 깎이던가? 프리즘 남는 꼴을 볼 수 없어. 오머리 김치. 압박이. 아니, 누가 자꾸 이상한 거 들고 오는 거야. 저기 안 적혀 있잖아. 뭔데 이거? 하락하는데 가지 있다 가지 추가요. 두 장의 조주? 에반데. 가지. 정밀 플러스 추가. 정밀. 딸기. 딸기. 맛있는 딸기. 딸기. 무작위 두 장가가 필요 없겠지. 체력 아깝다. 개봉. 개봉. 개봉 뭐였지? 개봉. 개봉 뭐였지? 가지 하나 추가요. 가지 하나 추가요. 대신 무작위 수톨을 드립니다. 수톨. 수톨. 요행. 쭛. 석겹살 1인분에 소주 하나 추가요. 그거는... 천원에 못 먹는데. 삼쏘. 맞잘랄. 보주. 어디서 자꾸 이상한 것만 가져가. 매턴 열다섯 장의 카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아싸. 뭐지 오지. 서른두 번째. 10. 20. 30. 1 2 2 걷어내기. 유 offs. 유황. 삼겹살 대신 고기 덩어리를 드립니다. 고기. 고기…. 창백이락스 오기 아 아 버그 날거같은 투입기 비탄 1막부터 창백한테 쳐맞는 디펙트 오메가 어디가냐 오메가 어디감 얼눈으로 안보이는데까지 내려가네 포위고 나발이고 빨리 연막 던져 아이씨 와틀 안 돼 밥은 먹고 살아야지 환자의 돌 추가 환자의 돌 환자의 돌 적어놔야겠다 뭐라구요 현돌 지우라는거야 뭐야 뭔소리야 후회 추가 후회 추가 댕 댕 댕도 렉 걸리는데 아 버그 걸리는데 부회가 뭐더라 부회가 뭐더라 아 버그 걸려 정령의 똥 정령의 똥 고스트임물 자신을 추가는 문제없는데 제거하면 버그 걸려 버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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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도라.. 안도라 필요 없잖아. 성나꺼. 또황. 그림스톤. 유황 칼집 뜨나. 셔벨. 캐틀벨. 캐틀벨 뭐였더라. 캐틀벨. 길어요. 스택. 유황. 가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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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주 마셨으니 해장하게 아이스크림 추가. 해장 아이스크림? 배로다. 다. 타락이다. 가시 타락이네. 2. 다윙 타임메이지딧 1000볼드 걸고 한판 좋지 닫 게임 길어지는데 폴리 워타 추가 폴리 워타 게임 안 끝나며 고소 폴리 워타 많다잉 뭐가 이렇게 많아 닌자 두루미 첫 턴 핸드 완전 망했네 가방 아니 어차피 터졌는데 린 오브 스네이크 추가 린 오브 스네이크 추가 이미 터진 핸드인데 자꾸 타락평속에 집어넣기 평타락 린 오브 스네이크 오늘도 팽이는 돈다 용속에 넣으면 안지워져 근데 팽이 발 몰튼 액 그 손목 거미인가 연콧다리 쎄지는 거 좀 넣어주세요 영콧다리 쎄지는 거 고대의 차세트 흉합체 황룡 개화 망고 먹고 먹어야지 아하 아하 치약은 필요없나? 스네코 빠지겠다, 알약 때문에 잠깐만, 내 부적 어디가? 왜 뷔페가 있지? 뭐..뭐지? 몰라 뭐요? 아짐석 부적 하나 지워야되요? 하나 더 지우고 어주 두개 채워야겠네, 그러면 나 못 까먹었지? 이상한 숟가락 추가 아짐석 숟가락 뭐 부패랑 문부림 얘네들 이름 뭐였지? 디케이 나중에 불가서 불태우는 일격 강화해주세요 아, 커럽션 아닌데 속았다 뭐요? 불격? 그러죠 뭐 몸부림 요통 음 불격 강화하기 어디서 근데 네덱에 불격 왜 있는거임 까까아 똥분열 똥분열 아.. 제발 iod 타임 메이즈 WAZ 같은거 띵 코드 접어 있어야akat 정신공개 와 정밀 사기다 정신공개 54층이야 원래대로 쓰면 심장각인데 컷 무지개 너무 많아 검은별 검은별 부적 4개 남았다 포스를 처치할 때마다 두 장의 무작위 저주를 받습니다 포스를 처치할 때마다 검은별 3점 찍기 다블규준 부적 컷 라스트 1 라스트 1 보적 그 와중에 저주인형 돌리 정신건강관리를 위해 눈물모양 목걸이 추가 눈물거리 뭐지? 빤스런 포션 빤스런 포션 빼고 4개 버리기 빤스런 포션은 나 어차피 소주인데 티어드라 로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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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롸 롸 로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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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い어 추가 배달원 배달맨 상품이 품절되지 않습니다 박태리 아 6번 보세요 멤버십 3개 추가 이거 추가했을 때는 중첩될 건데 아마 안되네 낡은 동전 수리감 배 표식 아니야? 그래도 최대 체력 오른다 가지 2개 제거 가지 제거 6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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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유물 저유물 강아지 컷 단가가 맞는 거 같은데 앗 크로뉴블은 없습니다 아주 완타가 왜있어 너로스 증신공격 찾을만한 것 같긴 한데 안나옴 망함 돈만 날림 도르마무한 엑스 되돌리기 엑스 변수 아까 도르마무한 엑스 되돌리기 엑스 변수 뭐야 똥도 드세요 엄마세요 똥 먹어 똥 먹어 저를 찾으셨나요 넣으라구요? 넣으라는 거 맞지 정신공격 정신공격 플러스 추가 정신공격 뭐였더라 마인드 블레스트 두개 더야되나 정신공격 플러스 제거 두개 다 컷 됐는데 추가되자마자 한번도 써보기도 전에 컷 당해서 정신공격 제거 두장 제거 두장 추가 두장 제거 보기 제거 좀 에너자이저 어머머 아 표창이요 아니 좋은 피자 위대한 피자야 뭐야 수분을 왜 그렇게 전자모기체 제거 전자모기체 제거 본점탑 위대한 점탑 아수갈 그만 떠 아수갈 그만 떠 아 가지 없지 관추가 관추가 썰킷 뭐 뭐 뭐했지 아 대충 치면은 나옹 치듯 치면 나오는 위물 모든 위물 다 먹으면 고안나오는데 정상적인 플레이로는 관을 먹을 수가 없죠 나중에 무한모드 생기면서 거의 무한모드 전용인 카드 개마나서 렉걸리네 사수가 있네 판도라 치마 사수가 왜 있지 아까 내 판도라 먹었구나 판도라 버그에 안걸리나 닌두 피어 aint 장신은 기가다 몽둥이를 주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땡큐 갑자기 갑분 몽 쌍절곤 님도 개많네 닌자다 닌자 꽁둥이 헐 죽겠지 독고다 독고 발동 안하는데 작은집 작은집도 버그 나지 않나 안나네 갑자기 정신이 멍해졌다 적의 의도를 알 수 없어졌다 룸반부 추가 아니 6권 버그 났다구요? 그러네 씨 뭐야 가운데 룸집이 변치 있어 당허구 3종 세트중 1개만 있는거 불편하네요 마저 챙겨주세요 방허구 방허구는 또 뭐야 그게 뭔데 싱싱한 꼬리 써먹기 기와의 표식 제거 닷 닷이랑 하나 또 못들고 지나가 으쨰 잡았다 으쨰 잡았다 아닌가 못잡았나 닷말고 뭐들고있지 아니 왜 갑자기 퀴즈 쇼 됐어 뭐..뭘 더우라는거야 뭐..뭘 더우라구요 방허구 3종 세트중 1개만 있는거 불편하다고요? 방허구 3종 세트중 1개만 있는거 불편하다고요? 뭘 넣으라는거야 뭘 넣으라는거야 뭘 넣으라는거야 온 참탑 위대한 참탑 위대한 참탑 아니 세개중에 한개만 있는거 불편하다고 마저 챙겨달라고 천원을 넣었으면 뭘 추가해야되는거지 맛있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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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망고 작은집 맛있는건 개살피자 배달공짜 클라클레스 뭐지 저게.. 잠금걸스 이 가게 옷road가 늦어요. 탈윤과 소불거리가 필요해요. 탈윤 타타타타타타타타타 타타타타타 타타타타 탈윤 뭐지? 아니 가을배가 맛있는데 가을배 캡틴휠 불거리 카우 의식의 흐름으로 타격수강 온 온클리트 아생 저주 되죠 축산기 왜 안되냐 원턴 킬까비 으읍 망고의 기생충이 근데 부적이 있지 않았나 부적이 막았다 오만모리 컷 섬탑 스토리텔링 저주 어림도 없지 부적 추가 부적 다 썼으니 규칙을 준수할 시간이다 어림도 없다는데요 부적 부적 또 왔어 그리고 규준 부적 세개나 더 남았으니 저주는 어림도 없구만 니즈 부적 다 평불에 넣을만한게 어 평불에 넣을만한게 손절밖에 없지 부적 안 먹히는 저주 시빌 스택 조짐 아니 어디서 이렇게 방어도가 나오는 거야 그 그 시기 시리즈 그 방어도 주는 거 그 세 개 캘리퍼스 대박이네 힘은 저거 그림스톤 부적을 제거한다 근데 부적이 하나 더 있어 어 개꿀잼 열쇠 제거 열쇠 제거 하나만 제거할 수 있는 거 아님 천원인데 부적 5개 더 주세요 와 부적 5개 어차피 하나만 제거돼도 심장 못감 부적 개많어 가성비 부적 가성비 부적 또 또 태초바리아 도착해서 피카츄 태초바리아 너도 좋지 토개피 이 무슨 복수인간 이 무슨 복수인간 이 뭐야 뭔가 이상한데 아 부적 지워야 된다 부적 전부 없애고 금지 한장 추가 1 2 3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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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5 5 5 5 6 5 5 5 5 5 5 6 골칫거리 골칫거리 아이 뭐 스킨이야 안돼 골칫거리 포기 없잖아 부적단 패배 카카 아 홀로그램 홀로그램 홀로로로로라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랄 무제한 고통 받는 디펙트 이제 슬슬 관나올 것 같은데 해시계 관나올 때 된 것 같다 두부 인형 추가요 두부 인형 힘 겁나 세지겠는데 외상촌에게 세이브했던 백골드를 받았습니다. 땡큐 땡큐 백골드 백골드 헷걸려 어 렉이 걸리다니 뭐 전장도 아니고 엄마야 나중에 크면 돌려준다고 백골드를 다시 뺏어갔습니다. 수고하세요 아 이응이응님 만원 소금 감사합니다 왜요 어머니가 저금한다고 백골드를 가져갔습니다. 땡큐 손님살이 다 있는데 그릇이 없는게 말이 되나요 백골드 두 번 떨어졌나 뭐야 엄마 돈에 두 명이 다른 사람이야 소름 사박하자구요? 아니 아니 수리 게임이야 뭐야 뭘 뭘 하자는 거야 축전키다 좋은 섬탑 위대한 섬탑 단독에 쓰네 어차피 단독 몇대 때리면 다 죽는데 상점주의 성대모 패져 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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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아 아하 아하 아래 겁나 심해 너로스가 배고프다네요 너로스의 배고픈 얼굴 축하 너로스 페이스 헤드 뭐 뭐지 얼굴 시리즈 얼굴 다섯개 이름이 다 달라 뭐 누구는 페이스고 누구는 헤드고 누구는 헤드고 개 헷갈림 누군 또 마스크야 누군 또 마스크야 모기좀 잡자 제발 에잇 이걸 사네 영세가 왜케 비싸 펜터 이제 슬슬 관 나올거같은데 찹찹 까까투 이거 맞아? 잠깐만 10개 추가는 안되지 아닌가? 아 11,000원 맞네 죄송 잘못봤네요 감사합니다 땡큐 모기 때문에 정신이 없어요 특별한 유문 아 슬슬 아 슬슬 아 슬슬 사막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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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시다 저주 인형 하나 더 숨겨둔거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압수 들켰네 사운드기 없으니까 나갔다옵시다 막에서 필요없는 윙고츠 추가 윙고츠 축전기 양로 축전기 앗 대방살래 사막으로 가던 디펙트는 미끄러져서 산막에 도착했답니다 또? 사막이란 뭐지? 끝이 안난다 사스케 즉 구요미 아 소리도 안나는데요 당신들이 첨탑을 슬레이 했어 진짜 슬레이 됐음 첨탑이 죽었어 첨탑이 죽었어 계단에서 호띠벼서 떨어진거 같으니까 호띠딤 추가 호띠딤 호띠딤 이름 뭐였지? 호띠딤 구안나왔다 어차피 구안나왔으니까 유물 다 사자 돈 쓸데없다 트립 규준 개맞네 에이씨 규준 왜 개바노 증신공격 드디어 뽑았다 두리안 아 터킹 두리안 비만 구안구안 구안 구안 구안구안igen 띠 띠 근데 이거 유튜브에 올라오나요? 이런 꿀진판 두고두고 다시 봐야 할 것 같은데요? 올릴까요? 랍 랍 권? 껍꽍꽃꽃꽃 권? 저거 원래 소멸 되는 저주 아니야? 아야? 앗 내 반대 내 정신공격 나 죽어 아야 아 귀순색 돈은 이제 필요가 없다 뭐야 왜 이렇게 세 뭐야 뭐 먹었어 몰래 뭐 먹는 디펙트 생각해보니까 이제 엘리트 잡을 필요가 없네 관관 어 어 어 어 소리가 잃어버렸던 섬탑의 소리 디펙트의 생각에 돌아왔어 디펙트의 생각에 돌아왔어 길을 가던 디펙트는 무언가의 누날로 보이는 것을 주었다 서네코의 눈 누나를 주었다 누나를 주었다 누나? 스네코 누나 재구성 재구성 막 가석 땅 파서 밥 먹기 땅 파기 땅 파기 아니 아직도 보스가 남아있네 아니 이 누더기 디펙트 뭐야 리추얼 대거 점수 몇 점 나올까 아니 엘리트 몇 마리 잡았지 점수 가늠도 안 근데 엘리트 몇 마리 잡았는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많은 엘리트를 잡은 것 같긴 한데 117층 5천 점은 확실히 넘을 것 같은데 디펙트야 왜 잡구 카드를 땅에 흘리니 룬피 추가 룬피 관먹으면 치터로 0점 되는 거 예전에 있었는데 소주 있으니 속낙겁 추가 소주 속낙겁 4200점 5천 점 넘겠는데 땅 파서 관먹기 성공 어 주판 174장 주판 스네골 스네골 튼 스네골 모가 바바바바밤 돼 안 돼 멈춰 멈춰 역시 차려 안해 제발 그만해 이러다 다 죽어 포인트 포인트 모이면 이거 하는 걸로 아까 뭐야 이제 왜 돌아왔어 갑자기 욕장에 심장 잡기 왜 이렇게 우장해졌어 갑자기 쓸베개 비옹캐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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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유황이네 개 아프겠네 살려줘 잠깐만 아 으아 75면은 95인가 이렇게 센네 죽창대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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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창대결 야코아 덕분에 별로 아프지도 않군 찢 끼 심 찢 띠 177장 122층 1시간 21분 버킹도리안 버킹도리안 유물 50 75 100 125 유물이 100 135 137 137 유물이 체력보다 많아 유물이 체력보다 많아 관 14개 도구 하나 둘 셋 꼬리도 세 개나 있고 와플도 많이 먹었어 삐이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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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똥쟁이 아 이게 5천점이 안되네 어떻게 이게 5천점이 안되냐 아니 이게 어떻게 5천점이 안되지 점수계산 이상하게 들어간거 아냐 오우 마이갓 미션 성공 크리넥스 미니맥시님 2만원 후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2년전 그때 그 미션 보스처치가 안들어났네 엘리트는 똑바로 늘어났는데 오른층 123 615점 허미 아 후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어 아이고 왕도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이고